소방당국이 응급신고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 기간 구급상황 관리를 강화합니다.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명절 기간 신고 급증에 대비해 접수와 출동 지령, 유관기관 연결을 처리하는 시스템인 119 구조대를 기존 4대에서 9대로 늘리고, 응급구조사 등 3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 구급차 14대를 추가 운영하고, 심정지나 벌 쏘임 사고 등에는 펀뷸런스를 우선 출동시키는 등 출동 공백이 없도록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.